안녕하세요. 혜리의 아일치 가이드 혜리입니다. 자, 오늘은 저랑 같이 문법 어휘 가이드에 관한 코스 정보와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어떻게 하면 공부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우선 첫 번째로 이 영문법은 어휘랑 문법이랑 같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문법뿐만 아니라 어휘도 같이 배울 수도 있고요. 총 48개의 레슨이 들어있어요. 초급과 그 다음에 초중급에게 굉장히 적당하고요. 그 다음에 문법 어휘뿐만 아니라 제가 이걸 어떻게 하면 아일치에서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지 하나하나 그것에 대한 팁과 정보를 또 알려드려요. 그래서 이 코스는 우선 영어에 손을 놓은 지 오래되신 분들 그 다음에 기초나 영문법을 한번 다시 잡고 싶은 분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아일치 점수가 5.5점 이하이신 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해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이 문법을 시작하게 되시면 이렇게 이 북이 있으니까요. 이걸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여기에 하나하나씩 채워가시면 돼요. 그래서 문법 코스를 시작하게 되면 여기 첫 번째 보이시죠? 처음에는 이렇게 문법 규칙을 하나하나씩 알아가는 거예요. 그리고 나서 제가 총 4문장의 예시를 들려줍니다. 그래서 그 문장을 하나씩 듣고 받아 적고 그 다음에 여기 칸 3개 보이시죠? 이거는 소리내서 따라 말하는 거예요. 그래서 소리내서 따라 말할 때마다 하나씩 체크해주면 됩니다. 그리고 나서 저랑 같이 토픽이 매일 바뀝니다. 그래서 이번에는 jobs죠? 그래서 이와 관련된 다양한 표현과 어휘 그 다음에 IELTS이 있어서 고득점을 받기 위한 이디언 표현도 다 하나하나씩 알려드릴 예정이에요.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는 나만의 예시가 있으니까요. 여기에다가 내가 어휘와 문법을 배운 것을 토대로 이렇게 나만의 예시를 4문장 정도 만드는 게 마무리입니다. 그래서 총 4가지 스텝으로 되어 있어요. 강의는 보통 20분에서 30분 안이니까요. 매일매일 간단하게 그리고 쉽게 시작하실 수 있으니까요. 만약에 영어 습관부터 잡고 싶다 이러신 분들에게도 또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. 그러니까 부담없이 시작하시고 제가 조언을 또 드리자면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영문법을 공부하는 것보다는 내가 매일 앉아서 이 학습을 할 수 있는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. 그래서 항상 습관을 만들어야 내가 의지력이 떨어졌을 때 내가 뭔가 동기부여가 떨어졌을 때 습관이 잡아줄 겁니다. 그러니까 오늘부터 20분에서 30분 동안 어디서 내가 공부를 할지 그 다음에 몇 시에 할지 이걸 구체적으로 한번 계획을 세어보도록 하세요. 아시겠죠? IELTS 시험이 좀 급한 상황이다. 그럴 때는요. 하루에 2개씩 강의를 2개씩 듣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그 다음에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3개월 이상의 여유가 있으면 강의를 1개씩 듣는 것을 우선 추천해드려요. 그래서 총 2번 반복해서 듣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. 오늘 아니면 내일부터 조금 조금씩 공부를 하는 습관을 만들어서 나중에 2개월 3개월 뒤에는 영문법에 대해서 조금 자신감이 있고 그 다음에 어휘에 대해서도 다양한 표현을 배워서 IELTS 라이팅과 스피킹에서 꼭 적용해서 써보도록 하세요. 자 그러면 코스에서 보도록 할게요. 빠이